담비야, 지현이, 지현아 잡아야 돼. 트윗 가서 쳐서 담비가 여기서 잡아줬으면 좋겠어. 잡지? 그럼 지현이가 주지. 4배세, 3번, 바로 길러가. 시작하자마자. 가서 담비야 스킬해서 지현아 쳐다라. 주는 척하면 담비가 여기 위치에 잡아야 돼. 지현아, 가다가. 안 하면 여기다가. 올 때 반드시 길러가. 시계는 흘러갑니다. 1분 43초. 시작하자마자. 담비가 스킬해서 주는 척하면 담비가 여기 위치에 잡아야 돼. 세바, 길러가. 안 하면 여기다가 올 때 반드시 길러가. 세바, 길러. 걸렸나요? 결과! 최이새민이 나타납니다.